아 이렇게 까면 안 돼 옛날에 또 이렇게. 아이 정말. 나 하고 싶어. 나 진짜 하고 싶었어. 나 진짜 하고 싶었어. 나 진짜 하고 싶었어. 둘 셋 하면 뼈 가면 이렇게 두껍 도세요. 알았죠? 자 갑니다. 알았죠? 자 갑니다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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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하나 바람이 꺼는데 다 떨어지면 어떡해. 게시 그거 붙은 거 아니에요? 다. 마지막으로. 가자.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? 걱정해주세요 엉덩이가 애플이비네 애플이비야 일 많아?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 처음으로 왔는데 일을 이러고 좀 하고 가야지 형 평소에 일 안 도와드려? 잘 못 도와드려 왜? 잘 안 내려 못 내려왔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평상시에는 안 싫어 이게 찬스야 여릇이 왔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하긴 뭐하니까 여기 뭐야 이게? 감나무 맛인가? 여기 어디 봐 이게 다? 이게 뭐라고? 어디 어디 아 이게 뽕나무에요? 뽕나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시골에 와서 이게 첫 작품이야 아 아버님이 첫 작품이시네 많이 심었어 어디까지 갈까요? 오디 오디 깨알게 가네 이거 해야지 원래 농사를 할 때는 노래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흥이 나줘야 돼 쳐지면 안 돼요 쳐지면 안 돼요 오디 이행신 오! 오디냐 디 디를 봐라 디를 봐라 아 잘하네 아 잘하네 내가 내가 주동자요 아 저게 부러진 가지들을 치우는 건가 봐 내가 전지 해놨어 전지로? 아니 전지로 다 잘라놨다고 아 잘랐다고 아 잘랐다고 어디로 치우면 돼요 아버지? 아 뒤편으로 아 뒤편이 안 보여요 아 뒤편이 안 보여요 아 이거 정글 같아 이렇게 이런 나무들 다 치우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렇게 끌고 와 하나씩 끌고 와 아 예예 레츠고 어 골목군들 같네 이렇게 하니까 뒤돌이 씨야 두 사람은 하고 두 사람은 나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업을 합시다 아버지 어디는 다 땄죠? 아버지 어디는 다 땄죠? 봄에 봄에 다 땄죠 봄에 다 땄고 이제 아 지금은 이제 열매가 안 열리는 건가? 응 끝났죠 봄에 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디 열매가 그거 익으면 까매지지 아 까매지면 이제 따가지고 왜냐면 오디 한 박스 한 박스 보내줘야지 오늘 아버지 우리 이거 지금 보내주셨구나 네 아 전 샀습니다 한 박스 7만 원 맞아요 아버지? 아 내년에는 그냥 공짜로 보내줘게 아니 그전에 반 박스는 공짜로 먹었잖아 어? 반 박스 그렇지 미끼 상품이지 반 박스를 공짜로 먹게 한 뒤 어? 맛있네 하면 그게 상술이지 아니요? 네 하하하 하하하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